안녕하세요. 제주어 특집 프로그램 보랑몰라 써바사주 아나운서 정유진입니다. 오늘도 제주어의 매력을 한번 알아보고 우리 제주어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늘 친구같은 두 부부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따라 우리 정 아나운서 목소리가 더욱더 또랑또랑한 것 같습니다. 숲속에서 새가 차가차가 차가차가 찢어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녹음했다가 아침에 알람으로써 알람으로써 참 좋겠다. 일어나세요.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은 어떤 건가요? 속담 속담. 오늘 속담은 난 이게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기시린 도색이 도라맨 도색이 타령한다. 이거 뭔지 압니까? 도색이는 돼지겠죠. 기시린과 도라맨. 이게 어떤 거죠? 곧 죽음을 앞에 놓은 돼지 두 마리를 뜻하는 것인데. 기시린 도색이 그슬린 도색이. 불에 살짝. 해서 곧 운명을 다하는 거죠. 그다음에 매달린 돼지. 이걸 뜻하는 겁니다. 도라맨 도색이. 그렇지. 그슬린 돼지와 매달린 돼지. 둘 다 사망한 거죠. 사실. 약간 좀. 근데 들으니까 약간 조금 무섭네요. 무섭긴 하지만 뭐 이제 뭐뭐든 게가 뭐 겨물든 게 다 탄다.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다 먹어볼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씩 다 먹어볼 것 같아요. 자 두 번 차로. 각시 아까우면 처갓집 이돌도 아깝나? 음. 아내가. 저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마는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처갓집 디딤돌도 사랑스럽다. 아. 그렇죠. 그리고 돌은 사랑 안쓰러워도 각시 후회 되신. 아이고 하루밤 진짜. 인형만 인형만.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을까요? 놈이 코 쓸 된 마랑 인형 코나 잘 쓸어. 지금 하루밤 딱 해심이 좋을 말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의 흉 보지 말고 차라리 내게 흉이 없는지 잘 생각해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놈이 코 쓸쟁. 쓸 쓸. 닦아주려고 하지 말고. 아. 인형. 나. 아. 내 코나 닦아라. 잘 닦아라. 남의 코 닦아주지 말고. 아. 그렇군요. 네. 이 오늘 배워볼 속담들이 우리 집이 타르방 오늘 다 이거 비유를 한 거 아닙니다. 다음 속담은 오소록 헌디 꽁독새기 난다. 이런 말이죠. 아.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이 올라간다. 또 하루밤 얘기. 하루밤 얘기. 아. 그럼 오소록 헌디. 오소록하다. 네. 발길이 뜸한 곳.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에 꽁알이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아. 독새기. 알. 꽁독새기. 꽁독새기는 꽁알.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어구자. 어구팟디 생소리한다. 아. 이것도 역시 그 뭐 앞뒤가 안 맞는 얘기 하지 마라 뭐 그런 뜻입니다. 어구팟이 어디인가요? 아. 원래 그 억새밭에. 억새밭에는 새가 없거든요. 나무 숲에 새가 있는데. 그렇죠. 왜 어구팟에 있는 생이 소리를 하냐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생이가 새군요. 새새. 그렇죠. 그렇군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네. 그리고 다음은 무쇠도 과람심은 반홍된다는 한 말이 있습니다. 아. 이걸 알아줄 테죠. 응. 무쇠. 무쇠. 무쇠는 무쇠. 어. 이 쇠를 갈다 보면 반을 댄다. 반을. 아. 반홍은 반을. 반을. 네. 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홍가지를 끝까지 열심히 하려는 거죠. 하면 뭐가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리고 다음은 국화약먹음인 가시어몽 눈멸라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가시어몽은. 장모. 장모님. 아. 장모님을 이제 가시어몽이라고 하는군요. 멜라지다. 멜라지다. 눈 아프다 이런 뜻입니다. 눈 망가진다. 찌그러진다라는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이고 이러면 하루방은 평상시엔 국도 먹지 않아다. 이놈의 집이 이러면 저 차갑집 이만 가면 두세발 세세발 그냥. 그냥 국만 돌려내니. 우리 어머니 또 그 국화재는 난 또 지득허에 대한 또 지피고 지피고 하도 연기와가 난 눈이 다 영행 눈 다 멜라져불지 않았어 영행. 영행. 아. 불을 지피다가 눈이 이제 좀 상하게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거군요. 내가 그걸 어몽 생각엔 맛도 오신 걸 내가 맛좋든 맛좋든. 왜 보라 이거 보라 이거 또. 두세발 세세발 섬 먹었죠. 두세발 세세발 그거보다 지비서는 못 먹은 거냐. 꼭 우리 집만 가면 그걸 먹어. 네. 저희가 오늘은 지주의 속담을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 어머니 그거를 전화 낙냐.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정지 앞에서 떠나가지를 못하고. 그 죽을 못하. 그 죽으면 그냥 고아를 죽만 처먹은 거냐. 가봐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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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